부족한 진액이 묻어나오는 이것의 정체는 해삼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바다쥐라는 뜻의 나마꼬라고 부르는데요. 해삼의 모양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이렇게 생긴 해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게라마 제도에는 일본 남단을 이르는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으로 따뜻한 물에서 사는 다양한 생물들이 흘러들어온다고 합니다. 모래 바닥 사이로 또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한 번 맞춰보기로 했습니다. 아니라고 하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건 아까 본 검은 해삼의 배설물이라고 합니다. 모래를 먹은 뒤 그 속에 들어있는 미생물만은 삼키고 모래와 배설물은 이렇게 밖으로 내보낸다고 하네요. 이 배설물이 오히려 바다를 깨끗하게 해준다고 하니 생긴 것과 다르게 기특한 해삼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인어공주가 된 듯 내 집같은 바닷속을 다녔습니다. 스킨스쿠버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보통 10여분 정도 한다는데 저는 1시간이나 넘게 물속에 있었다고 하는군요. 제 첫 번째 바닷속 여행은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나가누섬은 게라마제도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다이빙 명소라고 합니다. 15분쯤 달렸을까요? 배 위에서 보는 바다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혼다시가 15년 전 오키나와에 온 것도 오직 바다 때문이었습니다. 홍백도에서 우리를 찾고 있는 곳은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를 찾고 싶어서 우리를 찾고 싶어요. 우리를 찾고 싶어요. 누구라도 이 바다를 만나고 나면 혼다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게라마의 바다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었습니다. 나가누섬에 도착하니 좀 전에 흥분이 되살아났습니다. 나가누섬을 지키고 있다는 터줏대감, 바다 거북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볼라치니 거북이는 이내 떠나버립니다. 어서 따라 들어오라는 거겠지요? 3, 2, 1, GO!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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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또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저를 반겨준 건 푸른 바다 속에서 더 푸른빛을 생각합니다. 이곳을 자랑하는 물고기들이었습니다. 건강한 열대어일수록 그 색깔과 무늬가 선명해진다니 이들을 품고 있는 나가누 바다도 건강하다는 증거겠죠? 드디어 이곳을 터줏대감을 만났습니다. 좀 전에 제가 봤던 그 거북일까요? 좀 전에 제가 봤던 그 거북일까요? 절 기다리기라도 한 듯 거북이는 서서히 움직였습니다. 꼭 저처럼 거북이도 바다를 날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푸른 바다를 나는 거북이는 도망을 가지도 또 쉽게 제 손을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그 자리에서 저를 이끌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나 보네요. 거북이는 인사할 틈도 없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거북이가 안내해준 곳은 커다란 바위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중 제일 깊숙해 보이는 곳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좁은 틈을 지나자 새로운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이 녀석들이 이곳의 주인인가 봅니다. 겁이 많은 바닷가재는 잽싸게 몸을 숨겼지만 화전보고에게 우린 그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물고기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요. 덕분에! 그렇죠! 모éric아 멈출릿 저의 고통 바다는 제게 항상 치유의 에너지였습니다. 음악을 하다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찾게 되는 곳도 바다였죠. 이곳에서 느낀 기운도 오래도록 제 삶을 만들었습니다.